오늘 영상은 땅! 네, 땅이죠, 땅! 오, 탁, 빵, 이래서 독, 덩, 빵, 아, 죄송합니다. 오늘 영상은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미스홀드와 프리홀드의 개념 이 둘 차이점을 제가 빠삭하게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바로 고고고! 안녕하세요, 스티반 부동산TV의 스티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까 인트로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리스홀드와 프리홀드 이 개념을 제가 오늘 정보와 함께 유익한 영상이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찍습니다. 너, 좋아요, 알람설정! 저한테 가끔씩 연락 오시거든요. 스티브, 야, 집이 너무 싸게 나왔어.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라고 한 번 확인해보면 리스홀드인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지 못했던 여러분께서 익숙치 않은 그런 소유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리스홀드입니다. 리스홀드와 프리홀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선 땅! 네, 땅이죠, 땅! 옷, 탁, 빵, 예수, 독, 등, 빵, 아, 죄송합니다. 땅인데 땅 차이점이 여러분 소유권이 리스홀드는 말 그대로 리스입니다, 리스. 그래서 땅을 리스하는 거라서 땅 소유권은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집 사고 팔 때 집들은 프리홀드라고 합니다, 프리홀드. 내 거예요, 땅조차도. 근데 리스홀드는 빌딩 또는 그 유닛에만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가격 면에서 거기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리스홀드는 보통 99년 장기 리스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BC 어세스먼트라고 그러잖아요. 이 공시지가 보시면 땅과 또 인프루먼트라고 빌딩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아마 뭐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이해하시겠지만 땅은 계속 매년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고 빌딩 자체 건물을 계속 좀 내려가는 추세고 땅값은 올라가고 건물은 좀 이제 낙후되니까. 그죠? 근데 리스홀드는 땅 자체가 없으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가격 면에서 상승폭이 훨씬 더 낮다는 거는 팩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리스홀드가 그럼 전혀 가격 면에서 상승이 안 되냐? 그렇진 않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 장단점이 있어요. 리스의 장점은 역시 아까 말씀드린 프리홀드보단 쌀 수밖에 없습니다. 땅이 소유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렌트 생각하시다가 바로 이런 집을 못 사시는 분들은 또 새로운 어떤 옵션일 수도 있어요. 보통 리스홀드가 이렇게 벤쿠버, 사우스 벤쿠버 쪽에 있고 UBC, SFU 이런 이렇게 좀 지역에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역은 마음에 드는데 가격은 지금 이제 프리홀드, 일반적인 집을 사실 수 없을 때는 계속 렌트를 하자 보다는 리스홀드도 하나의 옵션으로 두신 것도 제가 권장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세하게 좀 보셔야 됩니다. 리스홀드도 여러 가지 또 다른 타입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리스홀드가 아까 말씀드린 99년짜리 장기 리스이어서 일반적으로 시작된 연도를 보셔야 되겠죠. 여러분께서는 바이오 입장에서는 리스가 벌써 시작된 거를 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몇 년 남았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리어 벤쿠버라든가 또는 UBC, SFU가 가지고 있는 그런 땅들을 리스를 받아서 사는 건데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런 지역들은 주로 프리페이드 리스라고 해요. 그래서 개발사가 예를 들어서 보사라든가 폴리건 같은 개발사가 이 지역을 다가가서 랜드 오너한테 UBC나 시리어 벤쿠버 벤쿠버 시청한테 가서 내가 이걸 개발을 할 테니까 99년 리스를 합시다 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프리페이드라고 그럽니다. 그 리스 비용을 미리 개발사가 빡 주는 거예요. 한방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개발을 하고 여러분께 파는 거죠. 바이오한테. 그래서 바이오 입장에서는 매년 또는 매달 내는 게 없어요. 프리페이드는. 근데 주로 원주민이 가지고 있는 그런 또 리스홀드 지역도 있거든요. 거기는 주로 프리페이드가 아니에요. 그거는 매달이라든가 또는 매년일 수 있어요. 그거는 난 프리페이드 이어서 비용에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몰게지 끼고 사실 때도 이거를 꼭 몰게지 하실 분과 상담을 받으시고 거기에 리스 계약서도 있거든요. 헤드리스라고요. 이런 등등. 진짜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싸니까 사자. 제약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은행마다 좀 다 다른데요. 몰게지 상품에 따라서. 그래서 자기가 지금 리스홀드를 구입을 할 수 있는지도 꼭 몰게지 하시는 분과 상담을 하시는 거. 좀 뭐 말씀을 더 좀 드리자면 리스홀드. 아까 말씀드린 장점이 뭐 좀 좋은 지역에서는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단점은 아까 말씀드렸죠. 프리홀드. 일반 집보다는 상승폭이 적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땅이 소유를 안 하십니까? 그래서 비교적 싸게 살 수 있는데 나중에 10년 뒤에 팔 때 덜 떴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좀 기분이 언짢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적게 사셨으니까 적게 내셨으니까 팔 때도 적게 받을 거다라는 전제 하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냥 똑같이 싸게 샀는데 프리홀드처럼 나도 왜 이렇게 막 왜 이렇게 많이 안 떴냐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전제 하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지금 온타리어주에서 오신 분들은 주로 콘도를 보시고 이거 리스홀드웨어, 프리홀드웨어라고 항상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BC주에서는 일반적인 콘도 하면 늘 프리홀드고 자기 거예요. 땅도 자기 겁니다. 근데 공동으로는 갖고 있다는 것뿐이지. 지분을. 땅도 내 거고 100% 유닛도 내 소유고 그러나 같이 공동주택으로 쓰는 공영시설이 있고 그죠? 뭐 엘리베이터, 파킹장 자기 소유권이 있다는 거죠. 제가 너무 깊숙이 들어가진 않겠지만 그 스트라타 개념은 또 다르다는 거. 오케이? 그런 개념과 리스홀드는 에잉! 완전히 다르다는 거.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리스홀드와 프리홀드의 큰 차이점은 땅이다. 땅 소유권. 있냐 없냐. 리스홀드는 아예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개발사가 프리페이드해서 UBC라든가 벤쿠버시청과에서 계약을 해서 따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걸 바이러스에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이게 줄어들 수 있어요. 리스 계약이. 그래서 어떤 거는 1970년에 리스가 시작돼서 2070년에 마무리되는 게 올 수도 있고요. 이게 기간이 가까울수록 나중에 대파실 때 그 넥스트 퍼체서가 좀 불안하겠죠. 왜냐면 몰게지하는 은행도 리스 기간에 있어서 제약을 둘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싼 거죠, 여러분. 자, 그러면 리스홀드 계약 기간이 끝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궁금해하시죠? 세 가지 옵션이 명확히 법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옵션, 퍼스트 옵션은 UBC나 SF처럼 대지 주인이 리스 기간 만료 시에 스트라타 프로퍼티 액트에 따라 스트라타 플랜에 제시된 지분율 계산 법대로 혹은 스트라타 플랜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리스 기간 만료 시기에 시세대로 집값을 계산하여 집주인들에게 집값을 치러주고 집주인들은 나오게 됩니다. 2번 또는 3번 옵션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1번 옵션이 기본 옵션으로 채택이 되어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세컨드 옵션, 2번 옵션은 UBC나 SF처럼 이 대지 주인이 리스 기간을 그냥 재갱신해 줄 수도 있습니다. 3번 옵션, 3번 옵션은 스트라타 프로퍼티 액트법에 따라 대지 주인이 모든 유닛들을 각 지분율 또는 만료 시기의 시세대로 집주인들에게 매도하는 경우 리스 홀드에서 일반적인 프리 홀드로 전환되어 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유닛이 매매가 이루어질 시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All right, that's it for today. 제가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유용한 꿀팁을 올려드릴 때 여러분 바로 받아보실 수 있게끔 알림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을 해주시고 또 좋아요와 댓글을 달아주셔야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끔 제가 또 열심히 연구하고 이런 좋은 영상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All right, thank you all for watching and I will see you next time. By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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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